지난 26일 떡볶인 유튜브 채널에서는 광장시장과 같은 가격 차원이 다른 양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며 화제가 됐는데요. 해당 유튜버는 떡볶이로만 53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었기에 더 믿음이 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 해당 유튜버는 광장시장 바가지요금 논란 이후 떡볶이와 순대 근황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이미 광장시장은 여러 유튜버가 찾아 모듬 전 순대, 떡볶이 바가지요금에 대해 말하며 자정대회와 시에서까지 나서기도 했는데요. 2년 전 광장시장 방문 후 다시 근황을 알려 더 화제가 됐는데요. 해당 유튜버는 광장시장의 한 상인에게 순대 8천원어치를 주문하자 상인이 모듬으로 섞어줄게요 라고 했고 결제할 때는 1만원짜리 모듬 순대값을 내게 하는 수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 이 멘트를 듣고 누가 만원짜리 모듬 순대를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당연히 동일한 가격의 내장을 섞어 이해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영상을 통해 단돈 1만원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순대를 살 수 있다고 해서 경동시장에 왔다며 바로 그 전설의 순댓집은 바로 황해도 순댓집이라고 말하였는데요. 해당 순댓집은 즉석에서 순대를 만들며 일반 소비자들이 순대를 포장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가격을 보면 1kg당 4천원에 판매됐고 이에 순대와 내장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상인은 순대 1.5kg 6천원어치 오소리감투 4천원 허파 천원 간 천원어치를 포장해줬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간과 허파는 손바닥보다 큰 한 덩이가 단돈 천원이었습니다. 이에 유튜버는 놀랍지 않나요? 그동안 순대 4,5천원 주고 사 먹을 때 허파는 두세 조각 들어있었는데 이만큼 양이 단돈 천원이라며 놀랐습니다. 머리 고기 또한 반 마리 양으로 12,000원에 판매하였고 상인은 한참이나 머리 고기를 썰자 해당 유튜버는 양 진짜 많다라며 감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광장 시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데요. 해당 유튜버가 시장에서 먹은 게 아닌 포장을 하여 자리세 등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이어 직접 튀김 만두를 만들어 분식집에 납품하고 있다는 수제야끼 만두집의 들러 가격을 확인해보니 만두 30개에 만원 꼬마김밥 20개가 4,50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지나가다 발견한 찹쌀도넛집에서 개당 200원에 10개에 2,000원에 포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튜버는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사온 게 정말이 가격들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 마치 10년 전 물가로 돌아온 기분이었다라며 물론 매장에서 먹는 게 아니라 시장까지 가서 포장해 온 거긴 하지만 기분은 끝내주더라고 말했습니다. 양을 확인하기 위해 유튜버는 순대, 허파, 오소리감투, 머리고기 등을 풀어놓았고 양이 많아 접시에는 도저히 담을 수 없어 나무 도마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튜버는 이렇게 사먹고 나니까 앞으로 밖에 나가서 순대를 만족하며 사먹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영상을 본 많은 사람이 영상을 캡처하여 여러 사이트에 올리며 경동시장이 최근 푹세통이라는 내용까지 올라왔는데요. 한 네티즌은 하소영까지 하는 글을 SNS를 통해 게시하기도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경동시장에서 만두를 납품받는 곳이 있는데 오늘 급하게 발주하려고 하니 유튜버가 다녀가서 물량 준비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직접 와보니 경동시장은 서울 최고 하플이 되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래서 성시경 싫어한다. 성시경 노래는 좋아하지만 나만의 작은 순대국집 하나를 박살냈다며 생각하니까 열받는다며 알아서 좋은 음악으로 보답해라 성시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형 유튜버나 연예인이 알려지지 않은 맛집 등을 다녀가면 이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먹을 수 없게 되어 하소연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광장시장도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네요. 한가하고 조용하게 상인들도 이제는 좀 여유를 가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바람 쐬러 경동시장도 한번 놀러 가봐야겠네요.